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오후 3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됩니다. 민선 6기 대전시장에 당선된 권 시장은 당에 당선된 광역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게 됩니다. 이번 1심 선고에서는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포럼 활동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 또 포럼 관련 압수수색자료를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한편 불법수당 지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 씨에 대한 1심 판결도 함께 열립니다. 권 시장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.